네 안녕하세요. 1월 13일 아침의 묵상 금요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진짜 마지막이다. 사람도 땅도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들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구출하라 라고 이 경고를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6장 1절부터 8절은 사실 결론부터 알려준 셈입니다. 적군에 침략이 있을 것이고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적군에 의해 예루살렘과 유다의 요세지들이 다 장악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군의 습격이 임박한 이때에 6장 10절에서 그들은 귀가 다쳐서 들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13절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심지어 예언자들, 제사장들까지도 거짓과 탐욕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백성들의 상처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6장 16절부터 30절에서 예언자 예레미야는요. 진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기를 또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에 서기를 거절하는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요. 너희가 옛날에 걷던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 길로 걸어가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 길은 신실한 길, 믿음에 의해 따라가는 순종의 길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요.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에 저항하는 것이죠. 17절에서는요. 내가 파수꾼들을 세워 너희에게 그들이 부는 나팔 소리의 경고를 들으라고 했으나라고 말합니다. 성읍들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부는 나팔의 역할처럼 예언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나팔로 가리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요.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예레미야 5장을 기억해 보면요. 5장 12절 13절에서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은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불행도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칼이나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범죄는 어떤 범죄였냐면 5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새장에 새가 가득하듯 그들의 집에는 사기친 물건들이 가득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력 있는 부자가 되어 잘 먹고 기름이 번질번질하다. 또 그들의 악한 행동에는 끝이 없어서 고아들의 소송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해 주지 않으며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옹호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예루살렘 땅에 일어나는 백성들의 범죄였습니다. 예언자의 경고에도요. 그들은 예언자를 향해 바람같은 자들아 뭐라고 짓거리듯이 짓거리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말하는 그 재앙 그 벌 너희나 받아라 라고 말하면서 빈정거리고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6장 18절 19절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하나님의 말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요. 18절 19절에 세상 나라들 무리들 땅들아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얘기합니다. 범죄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죄의 결과의 증언을 이 세상 나라들 무리들 땅들을 증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20절에 앞에 무슨 목적으로가 들어갔습니다. 유향을 사온 시바라는 곳은 향신료로 유명한 아라비아 남서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공동번역을 보면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먼 나라에서 들여온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 너희가 바치는 번제가 나는 싫다. 너희의 친교제도 역겹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무슨 목적으로 라고 쓰여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무슨 목적으로 시바에서 유향을 가져오며 먼 땅에서 향품을 가져오는가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받지 않으며 그 재물도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 사실은 예루살렘의 재앙과 멸망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회개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진실로 나아가 엎드려 절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들이 생각한 것은 의식만 들여지는 제사를 하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의식만 들여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삶의 범죄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 얕은 술을 하나님께도 사용하려는 백성들의 제사 문제 예배 문제를 꼬집는 것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 나라 향수가 고급이라며 이번 번제는 이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겠다. 이번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제사의식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이 저는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의식의 흐름대로 대단하다를 그냥 검색해보았습니다. 대단하다라는 이 형용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매우 많이 달라지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정도가 지나쳤다? 심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단하다의 유의어에 좀 더 눈길이 갔습니다. 유의어가 뭐였냐면요. 굉장하다, 깊다, 끔찍하다 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낮에 산책을 하다가 해를 등지고 길을 걷는데 앞에 있는 제 그림자를 보면서 제 키가 2미터는 더 넘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검은 그림자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예루살렘의 죄악이 이토록 짙고 또 길고 끈질 것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빛을 등을 질 때 그림자가 사람보다 앞을 향해 있듯이 어쩌면 16절의 옛날에 갔던 길은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길,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인도하는 길일 때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의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찾아가는 길이 되었으니 예루살렘이 범죄의 도시가 되어서 어둔 그림자가 대단히 그리운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단하다라는 말이 딱 이 나라 향수가 고급이라며 이번 문제는 이 짐승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이 예루살렘의 제사의식, 예배 문제가 얼마나 이 예루살렘의 죄의 수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잊고 살았는지에 대한 신앙의 수준을 볼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활과 창으로 무장한 적군이 북에서 나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전합니다. 바벨론이죠. 결국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16절에서 언급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25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선한 길이며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었지만 25절의 길은요. 칼과 두려움이 있는 슬퍼하며 통곡하는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들이닥칠 길이라는 것이죠. 갑자기 구석진 곳에 있다가 길을 걷는 사람에게 들이닥쳐서 칼을 대고 찌르고 죽이는 그런 무서운 길 그런 길을 상상만 해도 무서운데 그 길을 이제 예루살렘에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6장 30절에는요. 은지꺼기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다른 번역에서는요. 내버린 은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은지꺼기 다른 번역에서는 내버린 은이라고 불려지는데요. 공동번역서인 6장 28절부터 3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같이 말을 듣지 않는 것들 남을 모함이나 하며 돌아다니는 철면피들이라 모두들 썩었다. 아무리 썩었다. 아무리 풀물을 붙여도 도가니가 제 구실을 못하여 납찌꺼기가 녹지 않듯이 나쁜 자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그런 자들은 야외는 버리신다. 그러니 내버린 은이라 불러주어라. 이렇게 재생 불가능한 즉 순수한 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시나 철로 버려지게 되는 은찌꺼기 내버린 은이라 불려질 것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은찌꺼기 내버린 내버려진 은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서 6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확실하고 변함없는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언급합니다. 죄에 대한 노여움과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능가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예레미야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 말하기에는 동족을 향해 자기 민족을 향해 모진 말과 거친 말로 자기 민족의 범죄와 멸망을 강단있게 얘기하면서 오랜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뚝심있는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6장 16절부터 30절까지 이 본문 중에서 6장 20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추가된 무슨 목적으로 이 부분이 오늘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30절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적을 잃어서 또 길을 헤매고 목적을 잃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이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힘없이 무너져버린 믿음과 또 신앙 회복이 스스로는 도저히 복구할 수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이 바벨론에 함락된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런 모습이겠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겠죠. 당시 예루살렘을 파괴하느라 사람들은 무진장 바빴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다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재생 불가능한 것이라고 예측하며 찌꺼기라고 불려질 줄 알았던 죄인인 우리 그 죄인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믿음에서 유발하여서 순종하는 예배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찬양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우리 안에 매일매일 재생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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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